뭐든지 다 반대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.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라. 내가 받고 싶은 건 절대 남한테 주지 마라.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보입니다. 저 친구 조심해야겠군 하고 바로 눈에 딱 띄어요. 근데 일반인 눈에는 그게 안 띄니까 당할 때까지 못 봐요. 자기가 털린 뒤에야 아, 몰랐네.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네. 나한테 잘해줘서 나는 진짜 나한테 호감도 있고 사람 좋은 줄 알았네. 중생은 그럴 수 있는데 보살이 그 소리 하면 보살은 공부 참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. 보살은 보면 알아야 돼요. 딱 눈빛도 보면 선하지 않고 말하는 게 과식적이고 행동도 다 오바예요. 오바예요. 왜냐하면 진솔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지금 과해요. 육바람에서 볼 때 다 찜찜하단 말이에요. 다. 남들한테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속으면 안 돼요. 공자님이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미담의 주인공들이요. 진짜 남들한테 잘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주 싫어했습니다. 진짜 보살은요. 진짜 보살은 그렇게 안 해요. 진짜 보살은 솔직한 자기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. 그러니까 볼 때 편해요. 위대한 일을 하고도요. 겸손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의미부여 안 하고 자기가 덮어버려요. 그런데 그 미담의 주인공들은 하면서 인증샷 찍습니다. 알려야 되니까.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알려야 되니까.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또 단순한 게 그걸 보면요. 와 대단한 사람이네. 이 사람은 성인일세. 사람이 이렇게 못하지. 사람이 이렇게 못하는 거는요. 분명히 가짜입니다. 사람이 이렇게 못하지. 뭔가 이상해.